눈사람 만들기 안녕하세요. 쓰도사입니다. 오늘은 눈사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요새 가끔 눈이 내려 쌓였다가 녹아있던데 안 볼 때만 내려서 눈 내리는 걸 못봤네요. 어릴 적에는 눈사람 만들기도 재미있었고 눈싸움도 신나게 하다가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서 지금도 얼굴이 좀 눌려있는 상태지만 그런 놀이들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눈사람 만들어 달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후딱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고정핀 만들고 눈덩이 두 개를 만듭니다. 인두기로 대충만 다듬습니다. 달궈서 더 동그랗게 만듭니다. 많을니깐 달궈서 모자를 찌그리고 톡톡 눌러서 표면을 정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